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10억 부자와 천억 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거의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김승우 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10억과 100억과 1000억은 똑같은 돈이 많게 보일지라도 마인드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13가지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기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면한다. 처음 성공을 한 사람은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이건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성공을 맛보자마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에 무리하게 뛰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큰 성공, 1000억 부자 이러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 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공을 거두신 분들, 작은 기업을 만드신 분들은 이것을 내가 팔아서 빨리 돈을 뽑아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내가 이 회사와 평생 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이 회사에서 나온 수익률을 대체할 만한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 아이템,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것에 첫 번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작은 성공을 하신 분들,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 팔아서 내가 단숨에 1억 청금을 얻어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억 부자들은 평생 갈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단 수입이 아닌 사업단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생활과 직장일의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더 적은 시간, 8시간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라는 거죠. 그런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 사업에 내가 일을 했을 때 시급이 얼마다라는 게 그렇게 계산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거기에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굴려가지고 그 사업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사업당 내가 얼마씩 벌고 있는지가 계산이 딱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돈만 많이 벌어 성공한 게 아니고요. 가정, 개인생활, 직장일 이것들이 모두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산 거잖아요. 돈만 많다고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돈만 많은데 건강 이런 거 뭐예요? 아무 소용 없죠. 돈은 많은데 가족들이 다 떠나갔어. 이런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려면 돈도 충분히 벌어야겠죠? 그 충분히 돈을 버는 방식이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당 이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양날을 가질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막 성장을 하려고 하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9시까지 출근해. 그리고 점심시간은 딱 1시간 지켜야 돼. 그리고 출장할 땐 어떻게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이 규정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더 크게 기업을 굴리시는 분들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런 규정과 규칙 때문에 뭔가 경직된 뭔가 그런 것들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시까지 출근하려면 모든 회사들이 거의 9시까지 출근이다 보니까 지하철도 그때 가장 혼잡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죠. 출근만 해도 이미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딱히 9시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유연출근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 11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출근시간이 좀 혼잡하지 않은 때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그 에너지를 회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회사의 경영 성과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한다는 겁니다. 너무 규칙, 규정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갇히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고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고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후배들한테 배우는 거다. 선배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못 볼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회사를 바라본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산업을 바라본다. 이 산업이 세태하고 있다 하면 내 기업의 성장이 당연히 한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게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 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획해서 이걸로 뭔가 기획서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직감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시장 조사라는 게 무의미한 이유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원했을까요? 아이폰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럼 물건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스티브 잭슨 심사를 막 해요. 이런 이런 이렇게 생긴 저렇게 생긴 휴대폰 안내면 쓰겠습니까? 했을 때 뭐 토로라가 좋은데 왜 그걸 쓰죠? 노키아가 좋은데 왜 그걸 쓰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스티브 잭슨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휴대전화, MP3,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기기가 탄생하면 이건 무조건 사람들이 열광한다. 아이폰이 탄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직감과 통찰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항상 작게 생각하고 좁은 사람일수록 내 주변의 경쟁자가 경쟁하려고 하죠. 내 옆사람보다 잘하려고 이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상대를 만나면 내가 위축되고요. 나보다 못난 상대를 만나면 거만하게 되죠. 결국에는 유일한 경쟁자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만큼 강력한 적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에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나 크게 성공하지 않은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근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경제에 놀라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현대 산업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만 보는 거예요. 내 경쟁자 A가 뭐하고 있나? B가 뭐하고 있나? 그런데 크게 성공한 자들은 울타리 밖을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내가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 했으면 도요타,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자동차 기업들만 받겠죠.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난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경쟁자가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 갑자기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이 산업의 울타리 존재가 모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경쟁자는 울타리 밖에서 넘어오는 거죠. 뭐 비유람이 이런 거겠죠.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죠. 이 양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양보다 많이 먹어야지. 나는 저 양보다 힘이 세져야지. 그런데 뭐 양보다 힘이 세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서 늑대가 들어오는데 양은 무력하죠. 진짜 경쟁자는 울타리 밖이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죠. 기록, 메모의 수시, 수시와 매일 메모하고 수시로 메모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번째,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들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 모은다.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라지는 거, 다른 거 이런 걸 사모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영혼 불변한 거 사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열두 번째,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 금리를 한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의 반향성, 경쟁자들의 침입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사소한 천 원, 이천 원 아끼는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와 신경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천 원, 이천 원을 아끼려고 인터넷 검색하고 찾고 채소가 찾는 거 이런 것보다도 천 원, 이천 원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그 에너지와 시간과 신경들을 다른 데 쓰는 게 그 10만 원, 20만 원 버는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점점 벌수록 크게 벌수록 점점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짱돌이, 아끼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게 월급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만 원 넘어간다 이러면 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그 사소한 것에 그 100원 아끼려고 막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그 노력을 들이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아끼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롭게 생활을 구성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더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적게 보이려고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10억 부자와 1,000억 부자의 차이 1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진짜 경험하신 거겠죠. 그래서 같은 부자처럼 보이지만 10억, 100억, 1,000억은 그 클래스가 다르다. 생각도 그렇게 다르다.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더 큰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억 부자가 말하는 10억 부자와 1,000억 부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